왜 나만 이 모든 게 더 불편할까요? 그동안 다 참으며 버텨온 걸까요? 익숙함은 사라질 수 없는 걸까요? 왜 나는 왜 나는 왜 나는 우리 함께는 다른 사람 맞다고 봐요 온전히 다 보여줄 수 없다고 봐요 허물고 허물고 허물은 만큼 내 안에 내 안에 살죠 집에 가도 쉽죠 집에 가도 쉽죠 집에 가도 쉽죠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늘 나에게 무엇뿐이 있죠 어쨌든 가장 아무리 믿는 곳이니까 그런데 왜 내 마음 변하지 않는지 진저 내 쉴 곳은 어디에 집에 가도 쉽죠 집에 가도 쉽죠 집에 가도 쉽죠 집에 가도 쉽죠 가끔은 그곳도 정말 좋은지 잘 모르겠죠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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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말하는 버텨 봤잖아 화는 가라지 아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